김준일의 뉴스공감 개편 첫 주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도 개편을 맞아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정감사 때문에 많이 바쁘셨죠 의원님. 산자 위에 계셨었는데. 네. 산자 중기 있었는데 저희는 조금 일찍 끝났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지금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겸임상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운영위하고 여가위 이런 데 하고 있죠. 정보위. 알겠습니다. 국감 관련해서는 뒤에도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먼저 오늘 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159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 2주기인데요. 곳곳에서 애도와 위로의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먼저 저희가 구성한 현장음 듣고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막을 수 있었고 막아야만 했던 10월 29일 그날의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진상규명과 책임자들 처벌을 통한 정의의 심판이 그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무누한 데다가 무책임하고 뻔뻔합니다.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백번 천번 만 번 양보해서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 해도 수습은 제대로 했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며 여러분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동반하겠습니다. 슬픔은 잊어버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상체난데 연고를 발라주듯이 그런 어떤 치유의 마음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네 분의 목소리였는데요. 순서대로 이태원 참사 유가족 이성환 씨, 정의구현 전국사재단 수원교구 대표 최재철 신부,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의 메시지를 대독한 최강희 신부, 마지막으로 이정민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의원님은 지난 6월에 이태원 참사 추모 공간 찾으신 걸로 알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에 향해서 추도식에도 참석하라고 축구하는 목소리도 냈는데, 앞에서 이제 목소리들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좀 마음이 많이 무겁죠. 이렇게 되게 안타깝고, 오늘 또 국회에서도 우리 추도식이 있었거든요. 저도 갔다 왔는데, 아직도 완전히 이제 아물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 이제 그 특조위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조위 활동을 좀 지켜보면서, 어쨌든 우리가 뭐 형사처벌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은 계속 형사처벌만 국한에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검사 출신이 돼서 그런지. 그런데 그것 외에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형사처벌이 아니더라도, 예컨대 이제 왜 우리 사회에서 그런 어떤 말하자면, 그런 축제에 간 사람들에 대한 2차 가입 문제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또 거기에서 왜 소위 경찰 인력들이 거기에 이렇게 사고 당시에 제대로 보강되지 못했나 하는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행정적 또는 도의적 책임 또는 정무적 책임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는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져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보면 책임자들이 진심을 가지고 사과하거나 반성하거나 이렇게 정말 이렇게 책임을 지는 모습, 이런 걸 보이질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더 상처받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 사회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마치 나중에 가면 꼭 이게 무슨 대립구도가 형성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이제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도 굉장히 이제 박근혜 정부 때에서 굉장히 이거를 좀 정부에 대한 공격으로 많이 받아들였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은요. 상처받거나 또는 이제 유가족 입장에서 보면요. 사실은 어떤 정치적 그런 성향을 떠나서 당연히 예민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가 다른 일반적인 사고를 보더라도 거기 있는 누구에 대해서도 화가 나고 또는 슬프고 하다보니 북받쳐서 그런 것을 그런데 자신에 대한 공격 또는 정부에 대한 어떤 무조건적인 공격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방어하려는데 급급하다. 저는 이런 태도는 이제는 좀 극복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특조위에서 또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반영이 돼서 좀 진상규명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군의 전투 투입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의 무기 제공을 넘어 파병까지 감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단계적 대응을 지시했고요. 우크라이나에 특히 살상 무기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한다. 이렇게 그 카드를 좀 만지작된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전투에 투입되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입장인데 이런 정부의 스탠스를 좀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저는 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순진하게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는 우크라이나의 어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런 얘기하는 단계하고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지금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이런 차원으로까지 딱 가는 순간 철저히 저는 냉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아주 철저히 냉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이니까요. 저도 북한을 규탄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러시아도 규탄을 하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규탄 결의안도 냈습니다. 국회에. 그래서 아마 이제 국회에서 처리를 할 텐데요. 그러나 이거 규탄하는 것 같고요. 우리가 거기 개입해서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것. 그럼요.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순간 그것은 전쟁 개입이 됩니다. 군사적 지원이 되고 군사적 개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이 전쟁의 불똥이 한반도에 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결정해야 되냐 대통령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누가 결정하냐 국민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하고 그래서 그 국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국회가 어떤 반영을 해야 되는 대변을 해야 되는 것이죠. 대통령이 옛날에 왕정시대도 아니고요.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 소신대로 막 전쟁까지 불사하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크라이나의 살상무기 지원이 된다면 러시아의 반응이 나왔는데 가혹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게 한국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보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러시아는 일단 암시한 상황이고 제가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이라크의 자유투 무대라든지 파병을 했을 때는 이거는 국회 동의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졌잖아요. 그런데 무기 지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 동의 사안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국회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좀 논의의 장을 열 수 있고 민주당은 만약에 이게 반대라면 민주당 당론으로 어떻게 이걸 좀 막을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요즘 시대에 그것은 해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요즘 시대에는 군사적 지원이라고 할 때 꼭 파병만이 군사적 지원은 아니죠. 사실은 사람이 그렇게 지상군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무기를 제공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살상무기다. 그러면 그것도 상당한 규모의 살상무기를 지원을 하게 되면 그래서 전쟁에 직접 개입하는 거랑 똑같은 오히려 지상군 몇 명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어떤 치명적인 그런 것을 상대에게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쟁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전쟁의 어떤 현대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죠. 그러면 어쨌든 의원님 입장은 이거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혹시라도 그렇게 또 우길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법적 보완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명시적으로 안 했다. 그러니까 그 구멍을 빠져나가서 해도 된다. 이런 생각 자체가 굉장히 국민의 주권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그럼 살상무기 지원이나 파병에 대해서 왜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겠어요. 그것은 살상무기를 지원하거나 파병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상대 국가하고 사실상 선전포고를 하는 상황이 되고 우리 국민들을 전쟁의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을 대변해서 국회가 그것을 대변해서 반영하지 않는 한 적어도 국민들이 자 그래 좋아 우리 전쟁하자 이러면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싫다는데 대통령이나 누구 권력자가 자기 멋대로 해서 국민들의 생명을 재산을 위협하는 상황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죠. 우리나라가 국민이 주권자인 국가지 왕정국가는 아니니까요.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최근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군이 포로가 될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에서 본격적으로 전투가 일어서 포로가 될 경우에는 이걸 신문하는 것을 우리 국정원 요원이 가서 신문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사실은 우리가 대한민국이 권한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쪽에서 우크라이나가 잡은 거니까 결국은 이게 살상무기나 이런 무기 지원하고 교환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신문을 하고 만약에 이걸 북한군 포로들을 한국으로 귀순, 귀화시키는 이쪽으로 조금 방향을 갖고 무기를 지원하는 이렇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신문을 하면 그냥 하겠습니까? 전쟁터의 포로인데요. 그렇죠? 전쟁터의 포로라는 것은 그냥 일반 포로와 일반 신문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전장에서 포로를 신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원시적이고 야만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문이 자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우크라이나에 한국말 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왜 우리 국정원이 갑니까? 왜 거기 납니까? 그리고 거기가 무슨 우리 옆 나라입니까? 거기까지 가서 거기 끼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만에 하나 신문 당연히 저는 예상됩니다만 사고가 날 겁니다. 틀림없이 인명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충돌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 불똥이 어디로 튀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걸 또 공개적으로 정말 정신이 나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공개적으로 추진하는 것까지는 아니고 그런 얘기들이 언론 보도로 나와서 제가 좀 여쭤봤고요. 저는 그래서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지금 아들 가진 부모들이 엄마들이 군대 보낸 엄마들이 지금 조마조마 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만에 하나라도 한반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지금 이 상황 때문에요. 지금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지금 굉장히 폭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고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거래처하고 계약을 맺으려고 했던 많은 회사들이 저도 그냥 들은 얘기입니다만 제 주변에서 일단 혹시 한국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일단 계약하는 것을 조금 보류해야 되겠다라고 심지어 얘기했다라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어요. 물론 그게 어느 정도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지금 우리의 경제 상황에도 미칠 영향이 크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지금 객관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의 상황이 절대적으로 우크라이나한테 유리하고 러시아는 만약에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이 전쟁 이후에 우리가 러시아 안 봐도 되는 상황이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 상황은 객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도 그렇지만 현재 미국의 대선이 11월 5일에 곧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하나 혹시라도 트럼프 가 당선되거나 하게 되면 또 누가 되더라도 미국 시민들도 전쟁이 오래돼서 지금 에너지 자원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공문망 문제 거시경제 세계 경제에 미친 악영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 전쟁이 오래 가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말은 안 해도 마음속으로 전쟁이 빨리 끝나길 바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전쟁이 많이 종전되거나 그렇죠 미국 대선 이후에. 그다음에 보면 젤렌스키가 얼마 전에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했더니 독일에서 거부했어요. 그런데 그만큼 지금 유럽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기 나토 가입해서 독일이 러시아하고 적대관계가 노골적으로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독일도 독일 국민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만에 하나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우리 러시아하고 관계 회복해야 되는데 러시아하고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것이 이상적으로 옳고 그러고는 또 문제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국제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냉혹한 관계다. 우리의 경제적 이해관계 우리 국민들의 생명 우리 국민들의 재산 저는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냉정하게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규탄하는 것하고 다른 차원의 문제죠.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현장음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김건희 여사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서 내부 논란이 있다고 하는데 기가 찹니다. 네. 많이 익숙한 목소리네요. 네. 제 목소리네.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의 목소리였는데 기가 차다고 하셨어요. 특별감찰관이 왜 멀쩡한 우리 의원님의 길을 막게 했는지 길을 차게 했는지 좀 궁금한데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감찰관 임명을 가지고 왜 싸우는 거지 저들은 이런 거죠. 국민의힘의 친한과 친윤들이 지금 특별감찰관 임명을 놓고 지금 약간. 왜 싸우는 거지 이런 거죠. 아 그러시군요. 지금 특별감찰관은요. 우리 민주당이 사실은 정권 초기부터 주장을 했어요. 뭐냐 하면 대통령의 가족이나 배우자의 어떤 비위를 감찰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상시적으로도 감찰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처음부터 약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들이 있으니 제2부속실에도 설치해야 되고. 그런 주장들이 계속 있었죠. 그런데 지금의 상황이 과연 특별감찰관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을 두고 이렇게 우리가 상시적으로 그냥 조금 조사를 해서. 그러면 이거는 이분이 감찰을 특별감찰관 둔다고 해서요. 그 사람이 무슨 기소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요. 조사를 한 다음에 다시 또 검찰에 넘기는 거예요. 검찰 수사 의뢰를 하거나 뭐 이런 거고 뭐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거는 한참 지나간 얘기다. 이미 완전히 지나간 얘기고. 이제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지금 주가 조작 문제 무혐의 받았지. 그것을 납득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비리 의혹들이 공천개입부터 시작해 가지고. 양평고속도로. 저희가 특검법에다가 열과한 거 한 13가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13가지를 다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협상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어쨌든 그런 단계에서 국민들은 수사를 하라는 건데. 특별감찰관을 덜렁 내놓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수사 안 하겠다는 얘기냐. 그리고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나중에 수사 특검이든 뭐든 결론 내린 다음에 당연히 특별감찰관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특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감을 딱 가지고 나오면서 그런데 또 이걸 가지고 싸워요. 이것도 안 받겠다고 또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가 찬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제가 해보자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감도 필요하지만 특검이 먼저다. 뭐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거에요. 특감이 필요한 것은 한참 오래된 얘기고요. 그것은 지금의 아주 이슈는 아니죠. 알겠습니다. 문제는 특검법이 11월 다음 달인 11월 14일에 표결이 들어가고 대통령이 제2호구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매우 유력한 상황이고 그러면 15일 정도 걸리면 28일 14일이니까 28일 정도의 표결이 재투표가 이어질 전망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들 민주당 지휘자뿐만 아니라 중도층에서도 상당히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특검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이 좀 압도적이긴 해요. 문제는 이게 그러니까 너무 오래 이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변함이 상황이 변함이 없다 보니까 국민들도 좀 지치는 것도 있고 민주당은 도대체 뭐하냐. 뭐가 됐든 이렇게 200석은 안 되지만 범야권 192석 그리고 이제 178석인가요 지금 170여석이 되는 이 의석을 가지고 협상을 하든 뭐가 되든 이걸 통관시켜야 되는데 민주당도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이번에 조금 협상에 임하고 전략을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도 그 체병특검법도 제3자특검법 받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다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받겠다고 하니까 국민의힘에서 안 하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협상 저희는 협상을 뭐 닫아놓거나 협상에서 이렇게 굉장히 왕구한 모습을 보이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사실은 이번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 뭐 우리가 당론이 나온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13개 중에 단 몇 개라도 좋다. 특히 주가 조작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이미 공범들에 대한 재판이 다 끝나가기 때문에 이거 한다고 무슨 크게 막 엄청나게 뭐 이렇게 나라가 시끄러워지고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빨리 검찰 그러니까 검찰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특검을 통해서 빨리 이걸 하고 그 외에 어떤 게 있을지 모르지만 그 외에 몇 개를 더 하든 아니면 몇 개라도 어쨌든 저는 몇 개가 되든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하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일단은 일단은 출발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13개를 한 번에 다 하지 않고 그거를 일부는 뭐 특검으로 하고 일부는 뭐 국정조사로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분리해가지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르면 다음 주에 이재명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만나서 지금 양당 대표회담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좀 해법이 나올지 좀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저는 뭐 기대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저도 어쨌든 최고위원이니까 국민의힘에 혹시 이제 대화가 될 수 있는 분들이 또 있으면 얘기를 좀 개인적으로 해보려고 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좀 양보를 하더라도 협상에서 열어놓고 하나하나 해나가자. 일단 하나라도 몇 개라도 앞으로 나가야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좀 미진해도 그래야 국정의 동력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전쟁 얘기도 있었지만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또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보면 경제도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상황이.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그 얘기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자꾸 이제 이런 문제들에 이제 자꾸 뭔가 여야가 대화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민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에 대한 합의들이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거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 그거를 좀 짧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제 대기업에서 상무 임원도 하셨고 여러 경제 현안에 대해서 좀 관심 많으신데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여러모로 위기라고 얘기를 하고 특히 이제 세수부족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도 있고요. 지금 이를테면 왜곡한 평영기금을 지금 막 끌어다 써가지고 그런 문제도 외환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문제가 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지금 어떤 문제가 경제 문제로 좀 시급하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복합적인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가 경제 방향을 잃었다. 방향을 잃었다. 딱 그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뭐 조금 부채를 쓸 수도 있어요. 정부가. 그렇죠? 그러면 예컨대 국가 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세수가 부족하면 국채 발행해서 해결할 수도 있는 거. 이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해야죠. 뭐 어쨌든. 네. 아니 뭐 힘들 땐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외평채를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채 추경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국회의 협조를 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데 집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안 해도 될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예컨대 아까 외평기금 같은 경우에도 저는 만약에 혹시라도 미국 대선 이후에 특히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 당장에 우리가 어쨌든 여러 가지 통상과 관련된 위기가 좀 올 수 있다. 특히 우리 지금 반도체 상황도 별로 안 좋고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중장기적으로 전망이 있냐 없냐.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도 많고 상당히 우리가 현재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때 굉장히 출렁거릴 거거든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올 거니까요. 그럴 때 그때 외환이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환율이나 이런 게. 그때 써야 된다는 거죠. 환율 안정성을 위해서 있는 기금이니까. 그런데 왜 그거를 갖다가 지금 세수 부족하다고 막 그걸 갖다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냥 국채 반응하고 국회에다가 추경 얘기하고 좀 협조를 구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교부세 지방교부세 같은 것도 지방인들이 지금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당연히 써야 할 것들을 못 쓰고 있고요. 지난해에도 사실은 지방교부금이 안 좋아서 지자체하고 정부하고 지금 권한쟁이 심판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부채 문제도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심각한데. 그것도 어쨌든 내수가 좀 진작이 돼야 부채가 좀 해결이 될 수 있는 밑에 민생 부분에서. 그런데 내수 진작을 위해서 정부가 저희가 이제 어쨌든 간에 돈을 푸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걸 일시적으로 내수 진작을 위한 화폐 발행 같은 걸 우리가 이제 제안을 했잖아요. 지역화폐 발행이요. 네. 그러면 그걸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얘기를 너무 길게 할 수는 없어서 다음에 한번 보시고 다음에는 경제 현안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걱정입니다. 대안들 그리고 비판들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왔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